원주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지금까지 대상자의 92%가 신청을 마쳤습니다. 지난 31일 기준으로 모두 33만 2천 명이 신청했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계좌이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좌이체는 예금주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.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원주시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원주시로 귀속됩니다.